다운 미션으로 치면서 나왔던 너는 잘해? 병원 가는 것 같은데? 그럼 보면은? 좋아 힘이 가델 킹 가델 킹 천천히 불을 좋아하잖아요 의심이 하지 오늘도 그거 안 귀찮다 표정 아니에요 나만히 기다렸어 나만히 좀 더 멋있게 돌아왔어 계속 사랑해줄래 1 2 3 4 왔어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친문을 불러서 아저씨 혼방사수 우리도 함께 즐거움을 드릴게요 왔어요 세븐틴이 왔어요 우리 뭐하나요 순영씨 아니요 오늘은 제가 치킨 먹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오늘 뭐하냐고요 그 결과 숙소에서 어떻게 됐죠 그 결과 숙소에서 순영씨 빼고 저 마음을 못 먹었습니다 둘이 다 마실게요 MC님 뭐하나요 오늘? 교기 PD님 안되겠어요 가세요 홍대 치세요 야 하지마 하지마 순통 순통 여러분들이 통 베이비 통통 땅 진짜 에브리톤가 에브리톤가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네 한번 왜 순통통통가 금지 저희 저희 뭐하나요 저희 저희 게임하나요 아니면 게임하나요 게임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 전달받은 상황이 없어가지고 지금 100% 리얼로 전달 한번 해볼까요? 지금 정말 100% 리얼로 모르는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뭐해야죠 정말? 할 거 없으면 저희 알아서 그냥 연습하니까 우리 놀다가 게임 올리면 또 하면 되는거야 먹었네 게임하나 구원을 지고 자 구원을 지고 또 올라갑시다 네 하나 둘 셋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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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구 축구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요? 오늘 무슨 맛있는 음식이 나올까요? 음식 나올거 같은데? 아까 음식 나올거 같은데 맛있게 매운거 맛있게 매운거 맛있게 매운거 오오오오 사과가 생각하자 사과가 생각하자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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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내 번째 아홉 ச 외이터면으로 나와주세요 왼쪽으로 뒤데로 오른쪽으로 뒤데로 단둘 뒤데면 찬 찬 찬하게 피워주세요